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티드랩 사업개발팀장을 맡고 있는 백승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채용플랫폼으로서 어찌 보면 채용을 연결하는 일을 하다가 저희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온라인 이벤트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플랫폼 원티드 온라인 이벤트의 최전선에서다 라는 제목으로 이번 발표를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도 이제 온라인 이벤트라는 것이 어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촉발되다 보니까 저희 역시도 계속 배워나가면서 좀 좌충우돌 해가면서 어떤 경험하고 있는 경험담들을 좀 생생하게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 회사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이제 추천기반 채용플랫폼 원티드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저희 회사 이름은 원티드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이제 사업개발팀장으로서 신사업을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지금 이제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총 5개국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8천개 기업과 150만 유저를 연결해주는 채용을 연결해주는 일을 메인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발표에 앞서서 스타트업에 대한 슬라이드를 한 장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잘 넘어가지가 않네요 아 네 스타트업이 이제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비행기를 만드는 일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밑에 적은 굵기는 저희 팀원들이 함께 얘기하다가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신사업을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팀장님 그 절벽에 다 뛰어내렸는데 비행기가 아직 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길래 제가 땅에 거의 도달한 것 같냐? 그러니까 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땅을 파서라도 어떻게든 좀 더 날아보자 라고 하면서 그 저희도 스타트업으로서 항상 저런 마인드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또 저희로서도 이번에 이런 온라인 이벤트를 한다는 것이 또 다른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절벽에서 저희도 뛰어내려가면서 비행기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들을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번에 발표는 채용 플랫폼 원티드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왜 갑자기 채용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 원티드에서 왜 갑자기 온라인 이벤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why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해보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고 어떠한 테스트와 고민들이 있었는지 그런 경험담들을 들려드린 how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발견했던 어떤 일종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이 온라인 이벤트 시장을 어떻게 꾸려나가고자 하는지 그 넥스트에 대한 이야기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이제 온라인 이벤트를 하게 된 이유는 물론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프라인 이벤트 진행이 어렵다라는 것은 사실 모든 회사들이 동일한 조건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저희는 그거 말고도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원티드 미션이 사람과 일자리를 가장 인간적이고 효율적으로 매칭한다라는 것이 저희의 미션이었어요 파란색 글씨 쳐진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거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초 2020년 초에 저희의 어떤 미션을 좀 변경해보자 좀 더 확대를 해보자 라는 논의를 거쳐서 우리 모두의 커리어 여정을 더 행복하게 라는 것으로 저희의 미션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커리어 여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것처럼 어찌 보면 좋은 어떤 직장을 매칭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직장의 매칭을 넘어서서서 평소에도 커리어의 성장과 행복을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저희 서비스가 저희 사업이 커져 가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세 가지의 신사업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업, 교육, 기익스라는 총 세 가지의 사업을 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믿업은 이제 온라인 이벤트랑 연관된 이 사업 영역을 말하는데 커리어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를 좀 평소에 교류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네트워킹을 하고 싶고 선배로부터 조언을 듣고 싶고 이러한 니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자 그것이 바로 믿업 사업이고요 교육 사업은 단순한 만남, 일회성의 만남이 아니라 좀 더 본인의 스킬이라든지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익스는 평소에 저희가 이제 채용하게 되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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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토, 일 출근부터 퇴근 시간까지 일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말이라든지 퇴근 후라든지 이런 개인의 시간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부업의 가능성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서 돈도 벌고 본인의 커리어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이렇게 해서 믿업, 교육, 기익스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이벤트는 믿업 사업부 담당에서 진행을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 이벤트를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저희도 스타트업이니까 무조건 자꾸 빠르게 하자 뭐 린 스타트업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검증하고 싶었던 가설은 그런 거였어요 사람들이 과연 온라인 이벤트를 참여할까? 그리고 유료로 참석할까? 라는 거였어요 사실 저 역시도 되게 이 어떤 가설에 조금 회의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일단 유료 구매를 할 것인지 우리가 그리고 저희가 운영자로서 송출을 한다거나 진행의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유저가 느끼기에 온라인 환경에서 라이브 어떤 미드업에 시청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시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했었던 이벤트들 중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커리어 토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시리즈였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시니어 어떤 해당 직군에서 많은 좋은 경험을 쌓은 레퍼런스가 좋으신 분들께서 본인의 개인적인 커리어에 대해서 들려주는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온라인 공간에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다니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담당하고 계신 이상희님을 모시고 일단 첫 번째 온라인 미드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테스트 가격은 되게 일단 싸게 해보자 라고 해서 5천원부터 일단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300분이 넘는 분이 실제로 돈을 내고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가능성이 있구나 사람들이 온라인 컨텐츠 시청 자체에 거부감이 없구나 어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돈을 내서라도 좋은 컨텐츠를 듣고 싶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대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두 번째 숙제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리어 토크라는 것은 사실 개인의 어떤 커리어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저런 주제를 더 확대해보자 그래서 직무에 대한 주제들 커리어에 대한 주제 그리고 심지어는 재테크에 대한 주제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한번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제의 깊이감에 있어서도 좀 어떤 30분짜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더 어렵고 좀 더 하드하지만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깊이감 있는 주제를 좀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사도 이제 한 분이나 두 분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10명, 15명까지 더 많은 연사자분들 모시고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까 더 많은 참여자분들도 모시고 가격대도 올려서 어찌 보면 더 큰 사업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것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바로 저희가 원티드 콘, 원티드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시리즈 컨퍼런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앤 디자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총 15분의 연사를 모시고 1000분이 넘는 분께서 10만 원이 넘는 가격에 불과하고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첫 번째 좋은 시작을 바탕으로 이제 OKR, 프로덕트, 에자일, 피플 아날리틱스 다양한 직구나 다양한 주제들로 확대를 하고 있고 지금도 모집을 해서 새로운 또 좋은 컨퍼런스를 준비하고자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꼈던 것은 더 높은 가격에도 더 좋은 컨텐츠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딜리버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컨퍼런스를 저희도 진행을 해 봤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충분히 사람들이 좋아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배운 것들이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컨텐츠가 온라인 이벤트에 맞는 컨텐츠가 정확하게 기획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프라인 행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간이 바뀌는 거잖아요 자기 평소에 일하는 곳 사는 곳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공간에 가서 어떤 컨퍼런스를 듣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집중도도 높고 지금 공간이 가져다주는 경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항상 하고 있는 노트북이나 모바일로 시청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공간이 가져다주는 어떤 경험은 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컨텐츠를 어떤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온라인 공간은 굉장히 큰 경쟁자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인데요 무료 영상이 굉장히 좋은 컨텐츠 좋은 퀄리티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원티드의 어떤 미덥 컨퍼런스가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더 어떤 밸류를 줄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다른 곳에서는 결국 들을 수 없는 컨텐츠를 드려야 되겠다는 결론이 이르렀고요 그래서 이제 연사분의 개인적인 경험과 고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직접 진행하셨던 프로젝트에 대한 내부 이야기들 회사 안에 어떤 그런 절차와 고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셔야 된다라는 결론이 이르렀고 실제로 그렇게 세션을 준비한 것들이 여러 세션 중에서도 나중에 사후적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도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오프라인 공간과의 차별점에 있어서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사실 연사를 직접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실제로 실물도 얼굴도 보고 명함도 주고 받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 네트워킹을 했다라는 경험을 보통 선사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 공간은 그런 게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대신에 저희가 발견했었던 가능성은 오히려 Q&A는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손들고 저 질문 있어요 마이크 받아가지고 사실 하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사실 익명으로도 질문을 할 수가 있고 타자 몇 자만 치면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Q&A를 하는 것을 유저들도 원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답변하면서 내가 누군 연사와 직접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할 때 사전 질문을 수집을 하고 그래서 사전 질문을 미리 연사자분들에게 전달도 드리고 실시간으로도 Q&A가 들어오면 바로 방송을 보면서 아프리카 라이브 하듯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어떤 분께서 질문을 올려주신 거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방송을 했더니 그런 분들이 오프라인 이벤트에 좀 더 최적화된 컨텐츠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평소에 계속 쓰고 있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보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것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 이벤트는 좀 더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저희는 봤어요 그래서 한 개 세션을 좀 더 짧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40분에서 60분 정도 편성을 하게 되었고 아무리 길어도 한 개 세션이 90분 넘지 않도록 타임 테이블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40분짜리 영상이 적으면 7개에서 8개 많으면 15개까지 연속해서 되는데요 한 번에 다 보시기엔 좀 어려운 분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런 집중도를 떨어진 집중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녹화 영상 사후에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컨텐츠에 좀 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준비된 컨텐츠를 딜리버하기 위해서 어떤 영상을 저희가 영상을 송출하고 그 영상을 시청하는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다른 어떤 다른 행사를 기획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의 솔루션만 이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벤트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솔루션을 활용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풀고자 했었던 질문들은 구매한 사람들만 일단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비공개 링크를 준다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한다거나 그리고 동일한 아이디로 중복 접속이 들어왔을 때 차단을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상과 음성의 퀄리티가 잘 딜리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의 경험상으로는 영상의 퀄리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음성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솔루션을 찾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한 채팅과 Q&A 기능들이 있는 솔루션을 찾게 되었고 유저가 어려운 앱에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지불하는 솔루션의 가격이 좀 싼 것 이런 것들을 당연히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사용한 솔루션은 이제 줌 솔루션은 보통 저희가 한 200명 미만의 라이브 믿업을 진행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회의 솔루션에서 기반한 것이다 보니까 Q&A나 채팅 기능 쪽이 좀 더 활발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작은 규모를 실시간 소통을 중심으로 진행할 때 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 형태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분, 500분, 1000분이 넘는 분들이 시청을 하셔야 되고 또한 어떤 영상이나 음성의 퀄리티도 10만원 이상 어떤 지불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솔루션을 찾다가 이벤터스 솔루션을 사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 발표자로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벤터스랑 협력을 해서 좋은 컨퍼런스를 계속 진행했고요 저희가 이제 또 글로벌 컨퍼런스를 또 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 유저분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시청 환경이 필요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안내가 나가는 또 외국 서비스 빅마커라는 외국 서비스도 컨퍼런스 쪽에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컨퍼런스도 해보고 어떤 새로운 컨텐츠와 새로운 딜리버 방식으로 계속 제안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본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발견했던 가능성은 영상을 활용한 2차 3차 컨텐츠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어떤 컨퍼런스나 믿업이 진행될 경우에 사실 촬영이 쉽지는 않아요 촬영을 하게 되더라도 오프라인 공간에 오신 분들을 잘 일단은 보실 수 있는 것이 1번이고 그게 다음에 이제 촬영 영상을 남긴 게 2번이다 보니까 사실 녹화 영상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게 되니까 저희가 일단 영상이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확보하기가 쉽고 이런 것들을 딜리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청하신 분들도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본 것 같아요 혹은 한번 봤는데 너무 컨텐츠가 좋아서 또 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영상 시청에 대해서 요구를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라이브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제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라이브 티켓을 못 샀는데 녹화 영상 꼭 보고 싶어요 이런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딜리버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영상 시청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근데 기존에 아까 그 송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 솔루션을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재화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채용을 매칭해주는 어떤 플랫폼에서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플랫폼 저희 원티드 안에서 어떤 영상을 시청하는 기능 자체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급하게 개발을 해서 많은 저희 스쿼드원들이 도와주어서 3주 만에 저희 자체 기능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영상은 현재 자유롭게 구매하신 분들이 모두 시청 가능하신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저분들은 시간 제약 없이 언제든지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 무제한 무기한으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놓친 부분들이나 다시 보고 싶은 가장 중요한 컨텐츠들을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는 어떤 베네핏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도 한 번만 좋은 컨텐츠를 한 번 준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2차 3차 판매를 함으로써 저희로서도 이제 수익성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영상에서 찾았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찾은 가능성은 글로벌 컨텐츠와 글로벌 유저의 가능성입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글로벌 연사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저희가 진행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이상인님의 어떤 세션도 사실 이상인님께서 미국에서 직접 접속을 해주셨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외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온라인 믿업이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실 수 있었고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팔, 부킹닷컴처럼 글로벌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저희가 사실은 해외 취업에 관심도 많고 들어보고 싶은데 만날 기회가 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컨텐츠화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PM의 해외 취업기는 좀 기억에 남는 이벤트였는데 제가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연사분께서 뉴욕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동시에 접속을 해가지고 시간대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3개국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는 컨퍼런스였는데 이런 것도 온라인 컨퍼런스이기에 가능했었던 어떤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에서의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저희 해외지사, 저희 글로벌 팀원들이 글로벌 컨퍼런스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크리에이티브 앤 디자인을 첫 번째 컨퍼런스로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이런 것들은 영어로 컨텐츠가 이루어지지만 저희가 영어를 실제로 어렵지 않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자막을 저희가 나중에 사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홍콩, 싱가포르에서 만든 어떤 이벤트이지만 한국, 일본, 대만, 글로벌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또 그런 새로운 글로벌 컨텐츠의 가능성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막상 이걸 해보니까 저희 혼자, 언뜻 혼자 사실은 만드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유저에게 더 많은 컨텐츠,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결국에는 저희도 스타트업이 항상 자원부족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 파트너사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희와 함께 저희와 유저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파트너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론을 이르게 되었고요 그래서 파트너사를 많이 섭외해서 유료든 무료든 다양한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린 여성분들 다섯 분이 나오는 것은 걸스 인텍이라는 글로벌 IT 업계에서 근무하시는 여성분들의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그쪽이랑 함께 아시아 다섯 개국의 여성 CEO들, 리더들을 모시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리즈로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아시아 다섯 개국에서 각각 진행을 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새로웠고 좋았던 컨텐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101에서의 그로스 문화 그리고 이제 어니스 펀드의 조직 문화 매뉴얼 만드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클래스 101의 어니스 펀드 측과 협조를 해서 한번 같이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포린과 같이 포린에서도 이제 온라인 이벤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함께 공동 기획해서 또 포럼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이런 어찌 보면 온라인 이벤트 시장이 굉장히 처음으로 열린 시장이고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되게 확 커진 새로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가 최전선에 서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 레퍼런스 하나 없이 계속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사실은 배워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또 온라인 이벤트에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 저희랑 또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다양하고 유저분들의 커리어 성장과 행복을 도울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 계속 만들어서 또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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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